양복이 1번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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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복 옷이에요. 이거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양복이, 양복이 온다에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어내대요. 옷을 품다니까 늘 자격을 한 번 드려야겠는데요. 양복이 온다에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시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거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거구요. 소매 기장도 2cm 줄일거고 이 정도는 팔통들 좀 맞게 있잖아요. 너무 커서 그거를 보면 2cm 정도 줄일거에요. 그리고 이 자체에게 품을 보면 D품도 이렇게 큽니다. D품도 줄일거구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바쁠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불 수만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일거에요.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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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을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옷을 보면 이렇게 큽니다. 옷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옷 기장 표시해 주고요. 옷이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건 일단 뜯어내야 돼요. 네.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따라가는 모습이 하죠. 참작만 하는 거예요. 상봉도 줄인다는 얘기죠.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지장도 이제 뺍니다.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보시면은 저는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 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기장을 먼저 뺏습니다. 주가가서. 먼저 뺏러가 있어요. 그리고 뺏러가 있어요. 그래서 뺏러가 있어요. 네, 뺏러가 있어요. 뺏러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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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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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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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그리고 팔교를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를 주지도 않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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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일이 손으로 뜨기는 사놨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 방법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 덜 잡았죠 기장을 잘라주려고 우라 기장을 하잖아요 원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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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반쯤 더 되고요 일단 여기에 정리 있으면 여기는 나중에 저쪽 앞판으로 같이 할게요 한쪽만 아는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정리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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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체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물알을 제때 놓고요. 여기서 지금 박혀 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체낼 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너무 많이 줄이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라는 아까 잘린 만큼 이정도만 잘린 만큼 가면서 앞판은 헐 위로 가면서는 거의 안짤르죠 이렇게 설치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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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두에 encontroll을 넣으세요. 고기만두에 넣으세요. 고기만두에 넣어주세요. 귀가로부터 넣어주세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여기가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2선이에요.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2선입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여기도 이중짜렁니다. 그쵸? 이렇게 했으면 뒷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잘못된 거. 아, 팔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끓여줍니다.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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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이렇게? 이번엔 이런 게 아니예요. 자기가 힘든 걸로 가great. Fors티 스 eu 게시 선 scenes sites 그럼 이제 오락 기장을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시작으로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뒷발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8분의 5 정도 크게 그럼 이제 뒷판은 정리가 다 됐죠. 뒷판은 물화는 안 잘랐잖아요. 목파나 잘랐었는데 누가 여기에 맞춰서 잘랐는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뒷판을 쳐냈잖아요. 우리가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에 접어줘야 되겠죠. 뒷판을 쳐냈어요. 뒷판에 삽 NAF 여기서 암울 재단을 할건데요 암울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라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암울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암울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쳐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보이잖아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계도량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맞춰 가야 돼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울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란하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여기 암울 재단 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풍이잖아요 뒤풍이잖아요 뒤풍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뒤풍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뼈를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봐서 미식으로 이 괴싱하고 괴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식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가봐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로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 해놓고 우라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여러 번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도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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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 손 이렇게 좀 이렇게 кое 이렇게 그럽 시섬 드generation 아멀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멸을 닳으면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멀테이프 붙이지 않으면 나는 소멸을 닳을 때 우측을 해가지고 여기 부실해요 일하기도 사놨고 그냥 딱 붙어주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시행사 후 부실 플라이스 숙소 마무리로 예쁘게 탓 플라이스 비해 브라믹 트라이올리 솟아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 딱 잡으면 맞죠. 제가 아는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럽니다. 이건 비바이어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땐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저었었잖아요. 이렇게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만 접은거죠. 위에는 접은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까 똑같이 잘라진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땐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맞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바느다리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독산만 잡아줘요. 이렇게 잘라갔어요. 그리고 뒷판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딱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으면 여기 박으면 딱 맞겄잖아요. 그럼 여기 박았으면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너무너무 잡고 여기서 이렇게 먼저 박아줍니다. 이거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을 하기 좋아요. 물을 확보할 때 버싱이 날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나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똑같이 재단해서 바뀌었죠 그대로 당기면서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박았죠 근데 아까 이쪽이 바꿀 때 잘 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박았네요 지금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절로 가려면 그래서 여기가 각이 지면 탁하려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으로 돌려서 그래서 박았으면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면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삼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금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못하면 이렇게 가위로 빼주면 돼요 손고씨로 손고씨로 푹 빠져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위로 저는 일단 여기를 동일할까요 일단 가려주겠습니다 고BN 제거 그럼 이제 이게 시금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르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눌러 주면 전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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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해서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거면 되겠어요. 손면만 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남아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1인치 둘째 큰 사람이 12인치거든요. 12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암물 11인치. 옷마다 다 다르니까 넣어놓고. 암물 11인치. 맞습니다. 11인치.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세대에 먼저. 5인치. 10.75 납무 3인치. 3인치. 이렇게 보면 섬에 줄인다고 했는데요 반인치 이잖아요 반인치 먼저 싹 달아줘야 되겠죠 싹 달아줘야 되겠죠 싹 달아줘야 되겠죠 싹 달아줘야 되겠죠 밑에 본만 지금 됐잖아요 그럼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2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이 거래를 보면 굉장히 소매가 큽니다. 진동이 채가입으로 하는거죠. 여기가 많아서. 이런 계약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를 파줘야 되는데 둥그렇게 파줘야 되는데 안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반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잘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잘리면 되는데. 잘라고 자를까요? 이렇게 안했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그냥 놓고 정기랑. 아까 겨드랑이 밑에가 왜 채야 되는지.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응. 잘린 만큼.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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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써요? 안맞게 누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그 설명을 해볼게요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잡혀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은 몇 시에 뜨고요 지금 암호자를 보면 앞판 아까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 앞판 이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뀌면 막힐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소매가 잘 달리는 거예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개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쪽을 둥그렇게 쳐주면 돼요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얘기만 이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산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 곡선 때문에 이산half 주세요 다음에는 뭉 voltage neu remember 이제 조선을 내어주고 여기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여기 쪽에서 좀 살찌해져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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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솜에 팍하는게 잡을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넓은쪽이 있고 좁은쪽 있죠? 넓은쪽이 앞쪽입니다. 넓은쪽이 여기서 시작하는거에요. 요로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요새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만큼 소매상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만큼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매 암홀이 11인치였으니까 11인치를 지금 만드는거에요. 거의 맞을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집히면 안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됩니다. 일단 땡기면서 넣어주는거에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 힘들고요. 계속 해보면 한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그대로 쭉 박으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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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만큼 어디만큼 띵는가 봐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가 이렇게 빅미신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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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을때 여기가 찝히면 이렇게 안되겠죠. 옷마음이 잘됐습니다. 이거는 바가지처럼 이렇게 다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가량을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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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렇게 해냉으면 안다리 해도 돼요. 쳐보지한테 이렇게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냉면 이렇게 해냉면 11인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늦진 작업을 했는데 11인치가 나올 날은 모르겠습니다. 이 박탑볶이 너무 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좀 늘려줘야 됩니다. 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칼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칼이도 만들기 이게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암홀이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려야 좋잖아요. 11인치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이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는 냄새. 이렇게 덜 가면 안 되는데 일직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덜 가면 안 되는데 일직선으로 나와요. 이제 솜에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다가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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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린et가 안 나. 이렇게. 오랜에 소리. ochゾ이ved. 흙이 정리를 시즈음식에 puissebookfu 만제 Buckle 그리고 이제 앞판에 가서 섬에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섬에 재봉산을 맞추는거에요 아까 재단할때 그렇게 했으니깐 여기서 여기다가 피누을 한번 이렇게 빼놓구요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고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거에요 이 곡선이 먼판 곡선하고 소매 암홀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팟카락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손이 팟카락이 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됐을까요 아픔 많이 남고 뒤쪽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께요 소매를 봤을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여기가 오려요 누굴지 않잖아 팟카락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또 스몰 이렇게 할건데요 지금 여기 잖아요 일단 하늘에 고관할게요 피파는 여유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됩니다 지금 박은선이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름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일단 작업과 손을 넣을거에요 이렇게 놓을거에요 고마워 문제를 뚫어요 여기까지 소매사님과 얘기하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조금 트여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막으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좀 팍깔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팍깔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되거든요. 절대 겹치면 안되니까 지금 냅더라도 안녕하세요. IE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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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편.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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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뒷판을 해야되겠죠 뒷판을 해야되겠죠 아까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거예요 여기를 접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때 이것은 오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약간 접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옆같이 가다가 표시해지는 데 있죠 표시해지는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을 적에 이렇게 잡아두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라를 접어주고 여기까지 표시해졌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 놨잖아요 약간 표현나도 여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쭉 당겨서 하거든요 이렇게 잡아두고 이렇게 놓고 쭉 당겨서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반가져야 되는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소매만 닿으면 되겠죠 소매만 닿으면 되겠죠 소매만 닿으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뗐잖아요 그러면 소매가 지금 위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앞판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잡아서 계대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대랑길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아까 이동선이 처음에 이동선이 4분에서 한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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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스틱 마지막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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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뺨 빠집니다 쭉 빠지자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되니까 나눠 놓고 이제 고르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만져줘야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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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에만 줍니다. 싹 완성했으니까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울화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울화를 싹 빼줘서 이렇게 딱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깨끗하죠. 여기가 눌리면 안 되겠죠. 자, 이분도 그렇게 자리를 해봅시다. 이제 나름을 세워줍니다. 이제 나름을 다닐 베트남으로 가득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